자, 2022학년도 구평 해설강의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뭐 총평 동영상은 따로 업로드가 되니까 그걸로 보시고요. 이 해설강의는 해설만 진행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볼 건데 앞부분은 좀 쉽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평의 특징은 문항구성이 1단원이 10문제가 나왔다, 15, 5로 나왔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시고 1단원 중요도가 조금 높아진 시험이었습니다. 수능도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뭐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해왔잖아요. 1단원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비중 있게 공부해왔으니까 지금까지 한 대로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준이랑 에너지띠 중에 둘 중 하나만 나온 거야. 원래 이게 하나씩 나오고 전도성 같은 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게 빠지고요. 여러 가지 운동에 관련된 기본 문제 하나가 추가되면서 뉴턴역학이 조금 더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구평입니다. 그 정도 하고요. 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는 이게 여러 가지 운동을 묻는 거죠. 운동 방향이랑 힘 방향이 같냐, 가속도 방향 같냐 이렇게 묻는 건데 여기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그 가속도 방향에 대한 얘기죠. 혹시 놓친 건 아마 다른 건 안 놓치는데 가속도 방향을 놓치니까. 가속도라는 건 N분의 합력이라는 건 알잖아. 시그마 F라고 쓰면 바로 이 합력의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야. 물체에 가해진 합력 방향이 운동 방향이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알겠죠? 기차가 느려진다고 하면 마찰력이 합력으로 나타나서 느려질 거 아니에요. 그때 느려지더라도 얘는 앞으로 가요. 그때 운동 방향이랑 합력 방향이 반대잖아. 운동 방향이랑 가속도 방향도 반대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속력이 느려지는 기차라고 여기 써 있는데 얘를 놓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속력이 느려진다는 말을 조심하시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하고 있어요. 가해서 사람의 운동 방향은 변한다. 포물선 운동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띔틀이죠. 띔틀. 운동 방향은 순간순간에 접선 방향이니까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에서 아이는 등속도. 등속도라는 게 또 무슨 뜻이죠? 등속도. 등속도는 속도가 일정한이에요. 속도가 일정한. 이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는 이 속도가 두 가지를 포함하잖아. 빠르기.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빠르기와 운동 방향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변해도 속도가 변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 근혜 같은 경우는 순간순간 운동도 포물선의 일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포물선이 아니고 원운동의 일종이죠. 그렇죠? 속력이 변하는 원운동. 그래서 순간순간 접선 방향이 달라지고 빨라졌다 느렸다 빨랐다 느렸다 하잖아요. 그렇죠? 등속도 운동은 말도 안 되는 거야. 다이세 기체 운동 방향과 가스토 방향은 서로 같다. 반대죠? 느려진다고 했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랑 힘의 방향이 반대일 때 느려지는 거야.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을 때 빨라지는 거죠. 그 힘의 방향, 알짜 힘 방향이 가스토 방향이라고. 알았지? 가속도랑 속도를 연관 짓지 말고 가속도는 힘이랑 연관을 지으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여러 가지 운동을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1번이었고요. 2번. 핵융합 반응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항상 이렇게 핵융합 또는 핵분열 같은 것들이 나타날 때 핵반응이 벌어질 때 질량수의 총합이 보존되죠. 질량보존은 안 돼. 그람수는 보존이 안 되는데 질량수.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총합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1이잖아요. 이게 3, 4, 5니까 여기는 4가 들어갈 것이고 1 더하기 1은 2인데 이게 0이니까 이게 2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질량수죠? 이게 질량수. 이게 양성자수입니다. 그 둘의 차이가 중성자수죠? 중성자수는 두 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덩어리 작은 애들이 큰 애가 되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다. 맞는 말이고요. 질량결손 에너지. 항상 핵반응이 벌어질 때 나오는 에너지는 질량결손에 의한 에너지예요. 17.6 메가전자볼트 맞고요. 기억의 중성자수는 2다. 맞습니다. 그래서 ABC가 모두 맞는 답 5번입니다. 3번. 위성입고 송신기지, 수신기지. 위성통신 꼭 기억해두라고 했었죠? 위성통신에 활용이 되는 것은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했었지. 마이크로웨이브가 위성통신에 이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전자기파의 일상적인, 이거 뭐 이거 일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위성방송 같은 거 보니까 우리가. 위성통신, GPS 뭐 이런 거. 자, 전자기파가 광선 위에서 이렇게 전반사하면서 하죠? 얘는 전반사가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죠? 이 녀석은 신호등이 있는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가시광선이다. 이렇게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억의 자외선을 이용한다. 위성통신의 자외선을 이용하진 않아요. 기억은 틀렸고요. 나이스 전반사 맞고 다행히 해서 가시광선 맞습니다. 답은 니엔디긋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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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